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긴장이 돼서 멤버들이 보고 싶네요. 떨려야 될지 떨리네요. 하지만 저희들은 막중한 임무가 생겼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틴 파이팅! 시현 파이팅! 정혜진 파이팅! 디디 파이팅! 하이 켄! 나와요! 시현이 수술을 이용해서 MCXY 시현이라고 표현하는데 XOY가 시현이랍니다. 맞아요. 발랄하게 한번 입어봤어요. 이... 입은 왜요? 도리 도리!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귀여워 죽겠어. 진짜 떨렸는데 멋지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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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나와있었는데 이제 안 걸릴 거 같아. 신정! 떨리지 말고 오히려 조여서 떨었어요. 맞아요. 처음이라 너무 긴장하고 떨렸어요. 잘했어! 잘했어! 언니들이 응원 안 해줬으면 저 진짜... 어디서 봤대요! 무대 예쁘게 나오긴 했나요? 아주 예뻐. 괜찮아요. 언니들 없었으면 저 오늘... 정말... 뒤에서 열심히 배치챘는데... 저 사실 아이유 선배님이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 한 종일 듣고 있어요. 지금... 바닥에 넘는게 그니깐 한 번째, 우리 펜 Y. 킥터, 벨. 한 번째, 우리 펜? 한 번 더 생각해. 한 번 더 생각해. 더, 더, 더. 라도, 라도, 라도. 오, 라도! 라도, 라도. 엄, 라도! tried, 라도. 저의 언니를 서비스하는 것 보고 있습니다. ㅋㅋㅋㅋ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나요? 타니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돼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아봉과 상큼 발랄한 다이아의 혹시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안녕 아 시연아 너무 대견하고 앞으로 더 예쁜 시연이 MC가 되게 돼 화이팅! 떠나보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키웠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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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약간 울컥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또 그래 정말로 죄송해요 약간 주체 기억이긴 하지만 디디야 너무 잘했어 앞으로도 쇼 음악중심 MC로 많이 좋은 활약 부탁해 자랑스러워 예스 화이팅 화이팅 저는 오늘 세면제로 끝내겠습니다 잘했어 음 좋다 좋다 예쁘다 그래 너무 예쁘다 시연이 크게 마주세요 수고했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음악방송의 앵체를 수고했어 아 오케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죠? 연습실 연습실 연습실로 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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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러 왔다 와 고고 첫째 엠칭 박스요 가라 연습해야지 어 뭐야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오히오 우와 알파티 멘트 쟈 멤버들 천연 어어 아 자세히.. 짧아버지 짧아버지 짧아버지는 단바납 다비 속 riot